라면 만드는 건 참 단순해. 한 번 넣어봐야지. 우리 애기는 야채가 있어. 야채? 이게 야채야? 혼눈 말 하나 했어. 나 한 번 챙겨야겠다. 벌써 익는다. 오? 멋있는 냄새.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저거 봐. 안돼, 이거 먹어. 저는... 오 마가! 나 맛있다, 뭐야. 야, 야. 내 살 먹었어. 쌈장을 누가 골랐겠지? 햇반은 필요할 거 아니야. 밥을 안 먹고 어떻게...